간다 피아로 간다 뭐야 이거 아 휠놀르는거였어 미친 다시 내려간다 어디갔다 다시 내려간다 휠놀르는거였어 미친 안녕하대요 내가 가리지않아 아버님 가져왔어 야 야 진짜 나 우주위만 나고 왔잖아 아버님 빨리 내놔봐 야 그 우주인이 내 삼각김밥 머리 탑냈다니까 나 머리 깨끗 뻔했어 미친 어 포드 다시 갔다올게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보실생각이 없으세요? 미친거같아 갔다올게 오 나베크성 베지타성 이렇게 했다 베지타성 가서 재배는 좀 베지타성은 아버님 못가요 내가 개쎄요 지금 어 나베크성 갈게 그러면 뭐야 나랑 같이 갈수있는건가? 위에 타지는데? 뭐야 저희도 올 수 있어 야 미친 황소있어 아니 없어졌어 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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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 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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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주에 왔어 야 공룡있어 미친 오오오오오오오 오 공룡있어 여기 미친 야 패치된거 맞네 공룡있어? 공룡있다니까 여기 야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오오오오 이 세계사람들은 너무 강력해 야 여기 나무가 되게 이상하게 자라있어 야 여기 참고해볼까? 이렇게 타고 가면 이렇게 타고 가면 안돼 남해크성에 피콜로대마왕 만나야죠 피콜로대마왕 오 나무나무나무나무 오 뭐야 이색이 이색이 존재하나 엄청난걸 발견했어 야 여기 광물도 있지않나? 오 광물있어 아니 거기는 거기는 다 다른걸로 아는데 거기 나무로만 두고 따로 만들어지는걸로 아는데 그거 아니야 물 들어가볼까? 오오 물괜찮아 오 야 야 야 장물같은거 있어 다 캐와 다 캐와 이 장물 뭐 잔디같이 있는데 뭐? 베르네시아 또 가져와 뭐야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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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이거 뭔 너 나한테 맞으면 안야난다 메디클 모스 라는거 발견했는데 메디클 모스 메디클 모스 야 이거 너네 우주선 탈수 있지 않냐? 우선 만들면 탈수 있죠 아아 거기 사라졌어요 나 이동하면 1인당 하나에요 어 없어졌어 아버님이 타고 갔잖아요 아 미친 약한데?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아냐 올 때 지각비 약간 잠깐만 공룡고기 뒤졌다 너네 역시 고기도 공룡고기 아니여? 오 잠깐만 야 이거 올르는지 보자 tp30 와 tp30이나 올랐어요? tp30인데 올르나 마보교 와 자 30이면 나 이거 스키 배울수 있는데 오 오 오야 올라 올라 미친 여기 여기 몬스터 잡으면 이거 올른다 야 이거 힘 올리자 그냥 힘 올리면 데미지 얼마나 올라 근데? 지시야 우리도 코드 하나만 내려주지옵소서 이거 공룡에서 해야지 tp를 더 빨리 올릴수 있으니까 오오 더 빨라 더 빨라 오오오우 엇살 저 가봤자 너 지각비 밖에 더 내겠냐 제발요 아버리추게는 지각비 더 나오겠습니다 야 여기로 개쩔어 얘기도 잡아볼까? 허적같아보셨는데? 덤벼봐 아 원래 호력같은 애들이 보스던데 어허다고 더밀밖에 내가 할 수는 없다 오오오오오 야 공이 많아가지고 괜찮아 나 여기서 오오 많이 올라 좋아 얼마나 오르길래 많이 올린다 다 접고가자 사냥해야되 레벨업해야되 내가 언제 레벨업하냐 세번 업그레이드하면 나 레벨2된다 레벨2 만들어야지 어 그래 세번 업그레이드면 레벨2된? 업그레이드를 해야되나 아 스테미나가 올랐을때 이제 애들 때려야되네 점이라도 좀 찍을까 고기 34개있어 레벨2 와 뒤에 스테마트 멋있다 이거 타고가도 되나? 이거 언제 올릴 수 있냐고 차는 이거 타고가쌤 형이 그게 뭐지? 열로와 열로와 거기 가면 저거 잡을수있나요? 그거 내가 재료상자 오른쪽 위에 만들어놨어 그 칩2짜리 필요할걸 칩2랑 이거 크리스탈 두르면 돼 그럼 이거 우주올수있어 칩2 내가 만들어놨어 한 두명정도나 더 올수있을걸 어 있네 진짜 나도 갈래 나도 갈래 팝스 태워줘 아까 여기에 없네 미친 케벳맨씨앗 집은 없는데 어 나 만들어줄게 내가 만들어줄게 오케오케오케 아버님 죽을려고 하는데 에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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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인첸트 인첸트 그거 만들어놔 여기 레벨업 잘돼 남의 퀸 한번 건드렸다가 남의 퀸 쫓아봐 미친 B168이자 지금 인첸트 테이블 만들어랍니다 야 여기 두개 만들었어 하나 여기 고마워 누나 바로 가면 뒤지잖아 뭔소리야 나세 난 갈건데 아니 우리가 못간다니까 난 갈건데 어 나 퀸스중이야 나 퀸스중이야 잡지마 이 새끼들아 안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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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놈아 아 우리 엔드리키가 잡는다 나 emphasizing 극Ya 막타쳐졌어 미친놈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패스 못계잖아 두마디만 잡았잖아 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와아야 야 잠깐만 나한테시няя야 으쌰크 니가 잡았잖아 이 새끼야 야 이거 엄청 많이 일어던데 내가 자매야 남의퀸성에다가 가 그럼 마시다라 고기가 남의퀸성에 가 나 나! 아버님 멈추기 좀 듣자! 와 데미지 2씩 오르네 데미지 계속 올려 좋아좋아 아버님 거기서 올 때는 어떻게 와요? 올 때 여기 우주선 있어 미친 꼬드 안없어야지 타고 온 우주선 어디다 베리면 안돼 버리면 안돼 아 아니면 야 우리 주단하는 사람 모여가지고 검정색깔 한 마리씩 포함해서 잡자 다같이 야 이거 고기 여기 나오거든 이 고기가 기회복이랑 뭐 엄청 많이 올려주는거 같은데 500씩 공룡고기다 이거 기 10% 올라가고 뭐 500 채워진대 나 중뇌에 갔다가 그러면 나 죽는다니까 후반 아이템임 이거 보스 잡으려면 나중에 나는 점이나 찍고 있을게 점찍으면 포인트 50 나 키로큐복 좀 하게 해줘 와 레벨 31이다 이거 내가 봤을때 21짜리 검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더 세져 21짜리 검 구하기가 쉽지 않아 근데 아버님 제가 19짜리를 지금 만든 법을 알았거든요 19짜리 어떻게 해? 근데 다이아검이 더 센데요 뭔소리야 19짜리가 당연히 더 세지 맞어볼래? 한번 추가 테스트해볼래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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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주고 한번에 그래 너가 기 꺼놔서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똑같은 상태에서 맞아봐 그 머싸야 싫어해요 몬토한테 더 적응되겠지 아니면 머리카락일 때는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풀피야 풀피 아아 뭐야 아 뭐야 카타나 카타나 만들기 쉽네 돌아가야겠다 이거 이거 해봐 해봐 잘 자린다 카타나 돌아가 네? 오케이 지구로 돌아가 개많이 나는데 어 그러네 이거 더 세네 10장도 더 세네 형 형 형 형 그 칼 줘봐요 그 칼 줘봐요 개소리야 내가 만들 아악 아니 아니 나도 좀 줘 야 나도 카타나 만들어야겠다 가죽 두개로 만드네 에? 가죽 두개면 돼? 가죽 두개면 돼? 그거 만들어주기 싫어서 차단에 안준다는 거 아니 만들어줄게 어? 아냐아냐아냐 오오 대장장이 핑 가죽 야 이렇게 좋은게 있었는데 전설의 갈빛 제장장이시 무기좀 만들어볼게요 내가 만들어줄게 저게 누구죠? 저게 누구죠? 카타나 나도 블레이드 블레이드 있는데 야 내가 카타나 만들어줄게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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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타나 이렇게 좋은게 있었는데 우와 우리 지금 여태까지 뭐 무엇을 한거지 오오오 미치 왜 이걸로 잡고 있었냐 우리 야 우리 이상한걸로 잡고 있었잖아 아군님 재배맨 씨앗 가져왔어요? 어? 씨앗? 고기 이거 야 이거 고기 이거 먹진 말고 여기 위에 상자 보면 고기 뭐 500 채워준대 500이 뭐야 어떻게 만들었어요? 고기 먹지 마라 이거 구워놓는데 나중에 쓸 아이템이야 아 그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 너 이거 만들어줄게 내가 나는 아 철이 없다 이제 철을 몇 개를 구웠는데 이거 뭐 때리는데 밖에서 누가야 누가 형 여기 위에 철이 26개 내가 더미 때리고 있어 필요한 에게 또 만들어줄게 왔어요 여기 헤헤 베리부기지로 여기 검은 여기 떨겄어 왜 이렇게 조금만 해? 우와 야 선인장 계속 구워야된다 우리 선인장 아직도 안캐고있네 야 죽냐 까만해 아 저는 이만 산으로 갈게 마우니 따라감 마우니 따라감 휠휠휠 휠 누르면 돼 휠휠휠 휠휠 자 안가져 올 때 메로나 휠휠휠휠로 됨 휠휠휠휠 야 개셈 나 올 때 메로나 어 나는 거게 야 그러고 보니깐 철모자 만들었어도 되는데 철모자를 안 끼고 온거니 도대체 아 살아왔네 시마야 야 개 튀어 개 튀어 개 튀어 야 개 튀겨 야! 야! 고기워! 아니 아니 내가 때린 거 아니야 야! 비콜로! 야! 비콜로가! 야! 비콜로 어디 있어 2층! 형 잘 있어 나는 공룡잡아갈게 야! 누가 비콜로 때렸냐! 야! 개 아파 아니 나 갑자기 내가 나한테 몸통 박치게 했어 어? 비콜로 잡았는데 아무것도 안 때려 같은 새끼? 풀 easiest 이 세게임은 빅골러가 나를 공격해, 미치 공룡새끼들 نrise jurisdictions 아.. 기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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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버님 일부러 준거잖아요 어? 아하하하하 너무 그러네요 구라치즈아 나 구석에서 몬토 잡는 애잖아 야 너 구석에서 몬토 잡는 애인데 뭘 일부러 줘 형 이게 죽이래 먹을게 나오는데 몬소린 그거 몬토제! 아 그게 아니라 배가 고파 아 이거 플레스 플레스 게임 야 이것도 해야돼 이거 트레이닝 아 됐다 됐다 야 이거 이거 트레이닝 애들아 그 트레이닝 해 트레이닝 돼 이제 최대래 그냥 사냥하자 이 미친 공유 23이라고 나 20인데 어? 나 10받았는데 왜 그러지? 아거님 한번도 안받아서 그런가? 나 안돼 그러네 아거님은 5네 뭐지? 야 나 이제 강해졌으니까 이놈의 시끼 한번 소환해볼게 신님 닭고기 말고 소고기여 신님! 신님 소고기 좀 주세요 악어 아하 잘 כן 악어 악어 악어어 악어 진짜 많이 올르긴하는데 미친놈이다 진짜 야 공기 다 먹었어 이제 아거님 스펙 아거님 스펙 정도면은 그 베지터 자로가 되지 않을까요? 뭐 베지터야 가서 바로 한판 해줘고 지가 끊을거 같구만 공룡도 개빡세 야 여기서 그 여기 남의 크님도 지금 못잡아 어 근데 남의 크님도 안주던데? 아 티티인가 그거 준거야? 아 저 궁금한게 있는데 님들 우주선 있음가 왜 우주선 없음? 처음에 우주선 나오잖아 그거 부셔야돼 안 부셨니? 너 여기 성대 산다 와.. 감사아 아 교환 감사아 진짜 유라고 갔네 남의 크인 남의 크성으로 어허 야 여기 근데 여기서 잘 살아 근데 님들 우주선 두개면은 계속 보낼 수 있잖아요 그 남의 크성으로 아니야 아니야 하나가 사라지고 여기서 하나가 나와 아 그니깐요 그 우주선 두개를 한명이 한명이 갔던 다음에 하나 소환하고 타고간 다음에 다시 넘겨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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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TP가 된다고 네? 아 제가 말하는거는 그렇게 전화하고 우주선 두개로 남의 크성을 갖잖아요 두명이 네 네 아 그렇게 두 명이서 왔다갔다 하면 된다고? 네 하나를 부순 다음에 하나를 부순 다음에 하나를 부순 다음에 다시 한명이 돌아와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다시 라메크성으로 가고 아 미쳤어요 가뜩이나 모두 쟤도 안되는데 애들을 데리고 온다고요? 아 말도 안되는 얘기죠 말도 안되는 얘기 하지마세요 나도 좀 세지자 새끼야 자 자 아 여기야 드래곤볼 큰거 나옴 라메크 드래곤볼 라메크 드래곤볼 라메크 드래곤볼 나옴 여기 가뜩이나 모두 안나오는데 사냥타 차지를 한명이 더하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당연히 안되죠 난 모드터 소환해줄께 어 아니야 됐어 트레이닝하면 돼 맞아 37위야 나 야 이거 스킬 좀 모아가지고 스킬 배우러 가볼까 야 야 이거 몇 몇 몇 배울 수 있어요? 만드는게 한번 조사좀 저 에네리파 이런거 못 배워야지 지금 어 이제 안맞고 잡을 수 있다 와 tp 40이야 나 아 200 필요하다고요? 100이야 100 이거 모으자 모으자 이거 스탯 찍지 말고 모으자 이제 잡을 수 있으니까 뭐가 200하면 뭐가 된다고 뭐 에네리파 같은거 아 오 이거게 이벤모에 한번 쓸 수 있는거야 아 한번에 오늘은 싸이온이 적겠습니다 맞아요 싸이온이 너무하잖아 저 지금 스웨이닝 악어님은 공룡 뒤지게 잡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그림자랑 싸우느라 어 우리는 우리는 섀도우 어 섀도우가 오지 잡아서 있어 야 걔 잡다가 죽을거 같던데 잡을 수 있어? 인조인간 인조인간 하라고 아파요 인조인간 인조인간 세 마리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제 잘 잡음 이제 잘 잡음 이제 잘 잡음 야 이거 고기 먹어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아깝지? 먹어볼까? 구워서 먹어요 구워서 신님 나도 나도 저거 하나만 줘봐요 뭐야 이거 왜 좀비가 오냐? 이거 왜 좀비가 오냐? 구워서 먹어 거짓말 하지마 빨리 차 내놓어도 돼요 여기 하나 있잖아 이거 타고 가 뭐가 있는데 여기? 어? 뭐가 있는데? 만들기 아님? 며옹 아까 30대 5이면 기본 스킬은 C반은 가능한데 250 모아야 에너지파 정도 배울 수 있다고? 어 250 금방 모을거 같은데? 지금 44인데 근데 몬스터 젠 젠이 왔다갔다 해야돼 젠 안될때면 이제 트레이닝하면 될거 같고 P500 채워준대 야 고기가 P500이야 미친 개사기 에엘? P는 어떻게 내리냐 에엘? 무조건 공룡이네 P는 디펜스 아닌가? 아니네 바디네 콘 P는 CON CON 이거 한번 올려볼까? 이거 C? 낮은거는 이거 조금밖에 TP 안 소모할려나 한번 해볼까? 해볼까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? 콘 올려봐 얼마 한번 봐보자 미친 개맥 100만이 깎여 아이씨 나 체력은 몇이야 지금 나 체력은 몇이야 지금 아 누구야? 아 콘 올리지 마세요 18 올립니다 이런 18 내가 18호야 아버야 미친 tier okay nes Cl stupid Lita님은 несколько 로봇 198 되었어요 재키 해 야 pretty 필드에서 만나면 머쌈 으아아악!!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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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 아 여기 철도 나오네 야 야야야야야 잠깐만 야 여기 광물 나온다 광산있다 미친 광산들어가봐야겠다 여왕 광산있으면 여기 신님 야 한명 광산들어가봐 자... 미친 지겁비를 내거라 지겁삐 아가순이 살려주세요 못사 내꺼 먼저 뒤졌다 난 안 때렸어 아니 우리도 그러면 그 포털 죽은거아 만드세요 거기 재료 있잖아요 다 썼어 다 썼어 핑맨이랑 갔어 크리스탈 먹이 많이 있지 않음? 크리스탈 크리스탈 다 썼어 필드에서 구하세요 크리스탈 구하기가 제일 쉬워요 아 슬프다 일하지 않는 자 먹을 것도 없다 그건 맞지 일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아우 저 열한번 뒤졌어요? 뭐가 살려주세요 어허허헣 용불러가지고 살려줘야되요 5분 기다리면 뽕짜로 탈수있어요 진짜 라우티언니 아 그럼 지갑비 안내도되요? 야 여기 성에서 뭔가 광물이 더 잘 나오는거 같은데요? 아 언니 이거 안살려준데 나 지갑비 안내던데 시간 지나면 살아남 어 그래서 안살려준데 나보고 저 지갑비 안내게 해주세요 전 참고로 하루까지 갖고왔기 때문에 고기를 구워먹겠습니다 전 참고로 하루까지 갖고왔기 때문에 고기를 구워먹겠습니다 전 참고로 하루까지 갖고왔기 때문에 고기를 구워먹겠습니다 우와 개똥터가네 나는 하루하루 가져왔어요 나무하고 다갖고 야 멋살 거기있다 너 죽는다 피콜로가 때리네 야 조조야 미친놈아 잠깐만 광물 안나오나? 광물 제발 나와라 여기 새로운 광물 깜짝이야 이거 뭐야? 일단 이거 블록도 여러분들 더 구해야되서 깰게요 일단은 여기 엄청 잘 나와 여기 이거 크리스탈 미친듯이 나와 아 콩콩을 해야하는건가? 어 스탯장 맨날 유씨가 다음 스탯 찍을때 소모되는 스탯이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그거였구나 그렇네 네 이거 팁 감사합니다 이제 뭔지 알았네요 혹시 이거 베지터 잡으면 한 10만 주나요? 그니까 야 팁이 미친듯이 많이 줘야돼 만드가 만드가 너 한번 베지터 잡아봐 베지터가 아니라 피콜로? 피콜로 3밖에 안줘 피콜로 잡았으면 어떻게 잡음? 개센데 개 2대1도 가능함 가능하다고? 애들에게 팁 개쎄지않아? 야 근데 나 왜 갑자기 빨간색으로 변했어 이거 봐 남의 퀸인들을 잡아가지고 선량은 아 개자식이 된거구나 나빠진거구나 아 남의 퀸인들이 선량한 애들이 나 시뻘개졌어 너 사림마 너 사림마 너 사림마 나 사림마 됐어 남의 퀸인들이 나만 보면 쫓아오는게 그것때문이었구나 나만 보면 오지게 쫓아와 점이나 오지게 해야겠다는 점이나 오지게 해야겠다는 설마 이것쯤에 텐션이 다운되는데 방금 나 죽어가지고 지금 트레이닝 점 찍고 있어 지금 아 눈 아파 자 비공화 줄여놓고 개멍청하데요 개멍청해요 와 오징설 만나면 저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형 형 어 어 어 야 여기 뭐 광물 없다 이거 다른데 가야될거 같은데 배어쩌고 거기성 거기로 가볼까 한번 배어쩌고 어디성 그 다른 다른데 있었어 필드 거기로 한번 가볼게나 아 철도 구해야돼 맞아 철 캐자 자 이거 캐고 다 다른성 한번 가볼게여 어 와 이거 나 카타나 다 썼어 내구독 레지터 아 재배면 잡고싶자 이게 뭐지 공간 만들어야돼 자 여기 이쯤이면 되겠지 자 한번 해볼게여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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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갔다 오 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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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새로운 색이 왔어 야 미치고 와 피클로 뒤지게 죽였다 살만하심? 어님 갓 그 딱 딱 딱 내리자마자 뒤지는거 아니에요? 여기 왔거든? 야 얘네 잡아야지 머리카락 나오는거 아니냐? 머리 많은데 야 죽녀가 여기오면 나만 배고픔 빨리다냐? 나 피클로 죽여서 배고픔 빨리다는건가? 저도 배고픔 빨리담 그래서 집으로 갈려고요 아 그치 그치 블럭해서 공중에 있는 저 우주선 세뱅할거거든요 삐익삐익 드래곤볼 없다 근처에 공중에 우주선 있어 드래곤볼 구하기 개어렵네 그쪽엔 드래곤볼이 없을거에요 아버님 와우 야 근데 여기 광물 새로운거 있나요? 맞는 신님? 잘 모르겠는데 그쪽은 그러면 아 그러면 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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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는요? 새로운 블로그인데 광물? 광물도 있나? 광물 다른거 존재하거든? 이 세상에 와 저기서 사냥하면은 취피주렛 기대В다 .. 루키 Respons. 여기 지금 우리가 오잉 예예 한번 내려가보자 저게 신님 저 sıープ도 Myrann 볼 수선게 음악 Limax 블럭 아아아아아아앙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제발 앱쌤 알려주세요